하유상 작가님의 어느 철학 교수의 죽음 희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극 작품에 희곡을 썼고 또 소설도 썼고 또 수필도 썼고 백상예술대상까지 받으셨던 분입니다 액자 소설 형태라 소설 속에 짤막한 소설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하유상 추리소설 어느 철학 교수의 죽음 에스는 젊은 소설가다 그는 덜어 추리소설도 쓴다 그래서 그에게 어느 잡지사로부터 추리 단편을 하나 써달라는 청탁이 왔다 그런데 때마침 에스의 집에 기묘한 사건이 생겼다 금붕어 증발 사건이라고나 할까 에스는 쇠틀에다 유리를 끼워 네모꼴로 단단히 만들어진 어항에다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다 붉은 것 다섯 마리와 흰 것 다섯 마리에다 검은 것 한 마리 해서 꼭 열 한 마리였다 왜 하필이면 검은 금붕어가 한 마리냐 하면 금붕어 행상이 에스의 집에까지 팔러 왔을 때 검은 것은 딱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에스가 눈을 떠보니 그 검은 금붕어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 어항은 견고한 철제인데다 위도 두꺼운 유리 뚜껑으로 덮여져 있어 금붕어 자신이 뛰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어항 내부에는 바닥에 고운 모래가 얇게 깔리고 소라 껍질이 하나 덜렁 놓여 있을 뿐 별다른 장치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묻힐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상한 에스는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항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상 그 어항은 에스의 서재에 놓여 있으며 에스만이 금붕어의 뒤치다거리를 할 뿐 다른 가족에겐 노터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검은 금붕어는 어떻게 어항에서 탈출해 자취를 감춘 것일까? 모든 상황으로 그때의 어항 속은 밀실이다 그런 밀실을 검은 금붕어는 감쪽같이 벗어난 셈이니까 밀실트릭을 성립시킬 수 있다 어 그렇다 이번에는 밀실트릭의 추리 소설을 써보자 에스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어떤 밀실트릭의 작품이 유명한지 알아보기 위해 종류별 트릭 집성이란 책을 꺼내 밀실트릭 대목을 읽어보았다 맨 먼저 체스타턴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었다 이 체스타턴이 밀실 전문 작가라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추리 소설을 읽는 남자 시리즈 때 이 작품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명 공모의 밀실 살인사건이다 A, B, C 세 사람 가운데 A는 그 집에 하인으로 미리 들어가 살다가 주인의 침실 바로 위에 있는 방에서 밧줄 올가미를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B는 주인 방에 바로 아래서 장난감 권총을 쏘고 아야!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길 위에 버리고 도망친다 한편 주인은 권총 소리와 비명에 놀라 창문에서 윗몸을 내놓고 아래를 본다 그러기를 기다리던 A는 밧줄 올가미로 그 주인 목을 올가메어 위로 확 잡아당긴다 그러면 주인의 몸뚱이는 허공에 축 늘어진다 그 시체를 이번에는 이 집 뒤쪽에 다른 창문으로 매달아 내린다 그때 땅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C는 그 시체를 곧 근처 숲으로 떠매고 가서 그대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목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꾸민다 물론 주인 방은 안에서 잠겨져 있고 창문은 땅에서 높은 곳에 있으므로 범인의 출입은 불가능하다 즉 완전한 밀실인 것이다 다음에는 로날드 녹스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었다 4명 공모의 밀실 살인사건이다 체육관 같이 생긴 커다란 건물 안에 혼자 틀어박혀 수도하는 도사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므로 내부로부터 쇠가 채워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조사해 보니 도사는 침대에 누운 채 굶어 죽어 있었다 침대 곁의 선반 위에는 여러가지 음식이 풍성한데도 그 음식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사의 의지력에 사람들은 감탄한다 그러나 이 죽음은 실상은 타살이었다 도사는 막대한 액수의 생명보험에 들어 그 영수인을 4명의 인도인 제자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 제자들이 보험금에 탐이 나서 도사를 죽인 것이다 그런데 그 살해방법이 이만저만 기발한 것이 아니다 즉 도사가 건물에 틀어박혀 모든 문에다 안에서 쇠를 채우고 침대에 눕는데 제자들은 도사의 음료수에다 수면제를 넣어 도사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그 틈을 타서 트릭을 쓰는 것이다 먼저 끝에 쇠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을 4개 준비하고 제자 4명이 지붕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줄을 통풍하는 창 가까스로 손이 들어갈 정도의 창문이라서 인간의 출입은 불가능한 작은 창 그 창으로 드리워 내려뜨려 침대의 네 다리에 걸치고 침대를 천장 가까이에까지 끌어올려 다람에 놓고 그들은 사라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사는 고소공포증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도 뛰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당연히 아래쪽 선반에 있는 그득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며칠 후 4명의 제자는 다시 지붕에 올라가 도사가 굶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 줄을 풀어 침대를 원위치에 도로 놓는다 그리고 일부러 문을 부수고 도사의 죽음을 발견한 것처럼 가장한다 참으로 황당무게한 트릭이었다 S는 밀실의 트릭으로 작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원래 그는 트릭을 중요시하지 않고 동기를 중요시하는 편이었다 그는 트릭이나 의외성에만 중점을 두고 동기는 해결하는 대목에서 살짝 나오는 식의 추리소설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동기가 없는 범죄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동기가 있는 범죄는 인간이 궁극의 경우에 놓였을 때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동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성격을 그리는 일이며 인간을 그리는 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S는 드디어 밀실 트릭을 포기하고 동기에 중점을 둔 실종사건으로 작품을 쓸 결심을 하게 된다 자 지금부터가 S가 쓴 어느 철학 교수의 죽음이라는 추리소설입니다 6월의 첫 일요일이었다 N읍 근처에 있는 N저수지에서 두 명의 중년 사나이가 릴낚시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은 용머리란 이름의 물기슬그로 후미진 곳이었다 또한 저수지를 만들기 이전에 그 언저리에 못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갑자기 깊었다 그리하여 익사자가 많이 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그 중년 사나이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빗적 마른 편이었다 옷도 똑같이 엷은 잿빛의 여름 점퍼 차림이었다 다만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편이 태가 더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큰 태의 모자 쪽이 릴 줄을 감기 시작했다 제법 큰 것이 물렸는지 감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끌어올려 보니 얼은 구두였다 검은 구두인데 끈을 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낚시질을 하다 보면 덜어 이런 일도 있기에 작은 태의 모자 머리와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구두가 나일론 줄로 동여매져 있었던 거다 그건 구두가 발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마련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구두는 방금 낚시에 의해서 벗겨진 게 분명했다 또 그렇다면 이 물 속에는 이 구두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큰 태의 모자가 귀신 씨나라 까먹듯이 혼자 구시렁거렸다 그러자 작은 태의 모자가 다가왔다 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큰 태의 모자가 그 이상한 점을 설명하자 작은 태도 단연 긴장했다 그들은 곧 그곳 지서에 신고했다 그리하여 지서에서 마을 사람을 동원한 결과 그 물 속에서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사체를 하나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도 한결 깊기 때문에 물이 차서 사체가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시체에는 가방과 길이 40cm에 폭이 20cm쯤 되는 돌이 나일론 끈으로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그 가방은 시체의 소유인 듯 했고 돌은 낚시꾼들이 흔히 쓰는 허들의 돌인 듯 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구두도 나일론 줄로 동염해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몇 권의 철학책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교수 수첩이 나왔다 그 주민등록증과 교수 수첩으로 그가 S대학 철학과 교수 주상근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또한 주 교수는 8일 전 정년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진 채 실종되어 서울 D경찰서로부터 실종자로 수배된 바로 그 인물인 것도 확인되었다 1980년대에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은 곧 D서로 알려졌다 D서에서는 강력계 수사반 서종윤 주임을 비롯한 형사 둘이 달려 내려왔다 그리고 그곳 지서를 임시수사본부로 정하고 곧 수사를 시작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타살이 분명했다 우선 퇴직금이 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 교수를 유인해서 죽여 돈을 빼앗고 이곳에 수장한 것이다 그리고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시체에 돌을 매달아 N저수지 물기슬기에서 가장 후미지고 가장 깊은 이곳에 가라앉힌 것이 분명했다 통지를 받고 달려온 주 교수의 부인 사진희 여사도 극력 타살을 주장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인데도 40대 초로 젊어 보였다 얼굴 윤곽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입모습이 예쁘장 했지만 눈이 가느름해서 미녀가 될 뻔한 그녀의 얼굴을 망치고 만 듯한 인상이었다 쑥색 고급 한복을 맵시 있게 입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주 교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우선 시간관념이 철저했다 학교에 강의 나가는 날은 일에 8시면 집을 나가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건 마치 괴종시계의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리하여 사여사는 그를 한국의 칸트라고 했을 정도였다 간혹 일본에서 간행된 신간 철학서적을 사기 위해 외국 서점가에 들리느라고 한 시간쯤 늦는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일본의 N화가 폭등해서 책값이 턱없이 비싸 주 교수의 정해진 서적 구입비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으므로 귀가 시간이 늦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듯 정확하고 틀림없는 주 교수가 정년 퇴직금을 타러 나간 채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의에 의한 자율적인 것일 수가 없으며 반드시 타의에 의한 타율적인 죽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서주임은 타살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우선 나일론 줄로 묶은 상태에 의심이 갔다 두 다리는 꽁꽁 동여맸는데 두 팔은 동여매지 않고 몸통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 묶인 상태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고 허술했다 먼저 몸통만을 칭칭 동여 묶은 다음 두 손으로 그 나일론 줄을 비집고 두 팔을 질러넣은 느낌이었다 하기야 자기의 두 다리는 자유롭게 묶을 수 있지만 자기 두 팔을 스스로 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교수 수첩이 비닐종이로 쌓여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타살이라면 우습다 죽는 마당에 왜 교수 수첩을 비닐종이로 고이고이 쌓던 것일까 이 수첩을 유서 대신으로 완벽하게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런 추측이 그의 자살설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체를 그곳 K경찰서의 경찰의에 의해 부검한 결과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폐 속 깊이에까지 N저수지 물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일단 살해된 시체가 수장되었을 경우 폐에 물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살해 추정 시간은 3일 전쯤으로 짐작되었다 사체의 부패 상태로는 추정할 수 없었지만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상태로 추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교수는 이곳에서 약 3일 전 산채로 수장된 것이다 아무리 후미진 곳이기로 서니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데 아무런 반항이 없을 수 있을까 최소한 사람 살리라는 소리쯤은 질렀을 것이다 물론 시체에는 수건으로 자갈이 물려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하기야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이 저수지 물을 떠다 담은 그릇에다 강제로 얼굴을 처밀어 넣어 질식사를 시킨 다음 이곳에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 사실만으로는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얼굴이 말대가리처럼 기름하고 건장하게 생긴 서주임은 껍다리 진형사와 뚱뚱한 심형사를 N읍으로 나가 탐문수사를 하도록 분보하는 한편 자신은 부인의 말에 의해서 사건의 단서를 잡으려 했다 부인, 이곳과 주교수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는 한 해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요 그럼 어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때 진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N역전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8일 전 주교수처럼 생긴 사람을 그 기사의 택시로 K산에 있는 암자까지 태워다 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주임은 지서의 차로 그곳을 향했다 그곳은 지서로부터 약 2km 떨어진 데 있었다 다다라보니 암자가 의외로 자꾸 초라했다 마침 그 암자의 암주인 60대 초의 여승이 열심히 경을 잃고 있었다 약간 마른 편인 그녀는 살결이 희고 고았다 몸집은 약간 작은 편인데 고운 살결과 더불어 그녀를 청초하게 보이도록 했으며 그 눈을 더 커 보이게 했다 머리털을 말끔히 깎은 파란 머리 모양이 동글납작하니 고아 보였다 그녀는 서주임을 맞자 합장하고 절했다 서주임도 얼른 합장 맞절을 하고 정중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스님한테 좀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주교수님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그걸 여기 다녀가셨는걸요 그리고 불사에 쓰라고 돈도 5천만원이나 맡겼어요 어? 그 돈을 스님이 맡으셨나요? 네 그건 주교수님 퇴직금인데 그럴만한 일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수사상 필요해서 그럽니다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주교수님이 저 앤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아직 듣지 못했어요 이 암자는 인가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셨으리라고 짐작은 했어요 어떻게요? 느낌이죠 이 암자를 떠날 때 이 세상을 체념한 듯 보였거든요 그럼 말리지 않고 왜 그냥 보내셨죠? 말린다고 되나요 그분은 자기가 정한 대로 꼭 하는 분인걸요 그리고 다 전세 업보인걸요 그녀는 앞장하고 입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사를 외웠다 주교수님과 스님의 관계는 속세에 있을 때 그분의 아내였어요 뜻밖의 사실에 서주임은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럼 사여사는 사여사도 아내죠 나 다음에 결혼한 하지만 정당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주교수와 그녀와 사여사의 관계는 대충 이러했다 속세의 명이 성근혜인 그녀는 북한 땅 황해도에서 주교수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6.25가 터졌다 일본 유학까지 할 정도의 지주집 아들이었던 주교수는 국군이 북진했을 때 적극 협력했다 그러다가 후퇴하는 바람에 그도 국군을 따라 남하에서 남한으로 왔다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산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므로 S대학 조교수로 취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여사가 학교로 찾아왔다 그녀는 아내의 여고 후배였다 그녀 역시 주교수를 좋아했지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는 성근혜하고 결혼했던 것이다 사여사는 주교수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며 성근혜가 반동의 아내로 몰려 인민군에게 끌려가 학살당하는 걸 목격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비탄에 빠진 주교수를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접근했다 그리하여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1년 후 주교수는 우연히 성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는 커녕 살아서 4살 난 아들까지 있었다 그녀 또한 사여사의 말에 의해 주교수가 죽은 걸로 알고 있었다 비로소 주교수와 성여사는 사여사의 농간에 넘어간 걸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하여 속세를 단념한 성여사는 입산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주교수는 사여사와 절망적인 기묘한 부부 생활을 계속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또 합장하고 나무관세음보사를 외웠다 그 양쪽 볼에 눈물이 두 줄기 소리 없이 흘렀다 그리고 한숨짓듯 말했다 그분은 자살한 겁니다 자살이란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로 유서가 없습니다 자살한 게 분명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살을 할 만한?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요 있다면 그게 뭡니까? 아들이 죽은 후부터였겠죠 아니 아들이 어떻게 죽었게 서주임이 다그쳐 묻자 그녀는 입을 야무지게 다물었다 그 증거를 대지 않는 한 주교수가 자살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살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경우 돈을 갖고 있는 스님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건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주교수의 필적 같은 차분한 솜씨로 이렇게 쓰여있었다 이 돈 오천만 원은 성근혜 여사가 뜻하는 불사에 쓰도록 내가 양도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이 돈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수의 사인에다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임시수사본부로 돌아온 서주임은 근처 여관에 들어있는 사여사를 불러들였다 성근혜 여사를 아시죠? 사여사는 소스라쳐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다 아시죠? 예 그럼 왜 내가 주교수와 이곳과 무슨 연관성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딱 잡았댔습니까? 아니 그년이 이 근처에 있나요? 선배이며 또한 전부인이었던 그녀한테 면자를 붙이는 사여사에게 서주임은 불쾌감을 부쩍 느껴 노골적으로 뇌꼴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말투를 고쳐 물었다 성근혜 씨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난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걸로 알았나요? 그녀는 외면했다 성여사는 주교수가 자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여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즉각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니 그년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타살을 자살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타살인 증거는 없어진 퇴직금이 무엇보다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마 그년이 정부하고 공모해서 돈을 빼앗고 죽인 게 분명해요 그래놓고선 자살인이 뭐냐 하면서 자기 죄를 숨기려는 거죠 어디예요? 그년 있는 데를 대주세요 쫓아가서 그년 아가리를 그냥 쫙 찢어놓고 말겠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을 대질시킬 수도 있죠 제발 그래주세요 그녀는 당장 요절을 할 테니까 서주임이 진저리 치며 그녀의 말어리를 잘랐다 그리고 돈권에 대해서는 여기 주교수님의 양도증까지 있습니다 자 필적 도장 확인해 보세요 사여사는 뚫어져라고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필적과 도장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신음하듯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을 버리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말에 나는 뭐 이승을 하직했나 했더니 기껏 입산해서 허? 땡중이 됐구만 자살이 아닌 증거를 대십시오 다살이에요 그년이 이 양도증도 협박 공갈로 쓰게 했을 거예요 그 즈음에서 서주임이 살며시 변죽을 올려보았다 주교수하고 성여사 사이에 아이가 있다던데 그 말에 사여사는 움찔했다 서주임은 뜸을 들이지 않고 몰아쳤다 그 아이가 죽은데 주교수에 자살 원인이 있다고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다살이에요 다살이에요 그녀가 히스테릭해졌을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의 뒤서 강력계 수사반 김평길 반장한테서 온 전화였다 굵직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여사가 주교수한테 3억이나 되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더군 물론 영수인은 자기 자신이지 그 보험금 자살에도 지불이 됩니까? 자살에는 지불이 안 돼 뭐 당연한 거지만 실종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실종된 지 5년이 돼야만 탈 수 있는 모양이야 서주임은 다시 케이산 암자로 갔다 스님은 여전히 열심히 경을 잃고 있었다 스님 뭔가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죠? 그걸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교수는 3억이라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은 지금의 부인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엔 그 부인은 아주 불순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주교수의 울분이 쌓여 사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입은 야무지게 다물어진 채였다 툭 털어놔 주시는 게 죽은 주교수님 뜻일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 뜻은 1991년 5월까지 이 일을 숨겨두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까진 밝히지 말랬어요 만일 그 이전에 내 신상에 이변이 있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유언으로 당부하라고까지 했을 정도죠 서주임은 눈앞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1991년 5월이면 지금부터 4년 11개월 후이다 알았습니다 그건 아마 사여사에 대한 복수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종될 경우 5년이 돼야만 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여사로 하여금 꼬박 5년이나 3억의 꿈에 가슴 부풀게 한 다음 허탕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그게 아니죠 그걸 안 밝히면 타살로 돼서 주교수의 뜻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시체가 발견된 이상이요 스님은 진드감치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뒷산 소나무 밑을 파서 밀봉한 작은 항아리를 꺼내 거기서 두꺼운 봉한 편지를 가져왔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퇴직금을 전 아내에게 고스란히 전해줌으로써 그녀가 평생 소원이었던 불사를 일으켜 일찍이 불행하게 숨을 거둔 우리들 아이의 명복을 빌게 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다만 지금의 아내에 대한 복수가 있을 따름이다 그녀는 성악서를 설명하기에 딱 들어맞는 악녀다 나와 내 아내를 속여 결혼하고 나서 가진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두 사람을 괴롭혔다 가장 큰 건 아이를 못 낳는 그녀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자기가 기르겠다며 강제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킨 다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해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다 그리고 또 내 생명을 미끼로 3억 원을 챙기려 하고 있다 내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까지 챙긴 다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나를 말려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의 양심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실종된 것처럼 가장하고 자살하려는 것이다 그럼 그녀는 3억 원의 꿈에 부풀어 5년간이나 꼬박 기다렸다가 이 편지가 발견되며 헌물을 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앤 저수지 용머리 물기슬개 깊은 곳에 잠겨있는 나를 건져올려 자살이 확인될 테니까 난 이 세상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걸 가진 채 신발조차 신은 채로 물속 깊이 잠기려 한다 그건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 클래스가 자기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자살하기 위해서 활화산 분학으로 뛰어들어간 것과 같다 하지만 엠페도 클래스는 자신이 이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랬지만 나는 물속에 잠겨 5년 동안 푹 썩으면서 악녀에게 내 나름의 벌을 주려는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때 엠페도 클래스의 한쪽 신발이 분화구에서 도로 뿜어져 튕겨 나와 그가 신이 되려는 욕망이 물거품이 되었듯이 주 교수 역시 한쪽 구두가 낚싯바늘에 걸려 끌려 나옴으로써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복수심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서주임은 남몰래 애석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서주임 역시 철학과를 졸업한 학사 순경 출신이었던 거다 그러나 사여사로 하여금 당장의 주 교수의 자살을 인정하게 한 것은 주 교수를 위해서도 일말의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어느 철학 교수의 죽음 액자 소설 속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제 다시 작가 S로 돌아옵니다 S가 이 원고를 탈구하고 나서 시간 여유가 생겨 그동안 미루어오던 어항 청소를 할 때였다 소라 껍질 속에 머리를 깊숙이 쳐받고 죽어있는 검은 금붕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금붕어가 그렇게 하고 죽는 일이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렇기에 S는 그 금붕어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자살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 금붕어는 자기 몸이 홀로 검은 탓으로 현대인 아니 아니 현대물고기 현대어로서의 불안과 고독과 소외를 한껏 느껴 그것을 초극하기 위해서 자살했다고 S는 생각하고 싶었다 그리고 금붕어의 자살이란 제목으로 유니크한 작품을 한편 쓰고 싶은 의욕을 부쩍 느끼는 것이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이 작가의 이름이 하유상, 상 S가 들어가죠 아마도 이 책에 청탁을 받고 이 책에 들어갈 추리소설 하나 새로 써주시오 하는 청탁을 받고 자기를 S로 한 이런 소설을 생각해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0여 년 전에 쓰여진 예전 추리소설들 어떠십니까? 너무 유치한가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 주시고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